인류의 사용 인사 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나 캠프라입니다! 여기가 어디? 뭔가 요리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지 않아요? 맞아요! 저번 버킷 리스트에서 요리 대결이 나왔으니까 또 이렇게 찾아왔다, 했으니까 주인공이 아무럼 팀을 정했대요 이렇게 과연 이렇게 팀을 정할 주인공은 누구일지 싫어 언니, 싫어 언니 의심에 손을 놓지 말고 아 예서야 싫어 언니 지금 의심 간 사람 몇 명 있어요 맞아, 예서 싫어 언니 그러면 요리를 하기 전에 장부터 봐야 되잖아요 저희가 미리 장을 봐왔습니다 영상을 다 같이 함께 보시죠 뾰롱 안녕하세요, 캡플라입니다 저희가 오늘 왜 이곳에 왔죠? 엽돈! 오늘의 주제가 요리 컨텐츠잖아요 그래서 요리를 하기 전에 장을 먼저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장을 보려면 돈이 있어야겠죠? 맞아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용돈 뽑기를 한 겁니다 용돈 주세요 진짜 용돈이 근데 용돈이 아니에요 저희가 한 명 한 명씩 랜덤으로 뽑아서 그 팀으로 합산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만 오로지 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도 한 명이 다 뽑는 거예요? 어렵네 그런데 팀을 이미 나눠줬어요 네 주인공이 알아서 나눴대요 주인공이 뭘까요? 싫어요 왜 요리 컨텐츠 했어 저 아니에요 예서야 왜 그랬어 예서야 싫어 싫어 그럼 한 번 뽑아볼까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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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거 좀 별로 없을 거 같아 아 한 사람한테 아 이거 느끼다 이거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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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요 어떡해 어 공개라 공개라 얇고 어 자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우리 둘이 가요. 우리 공정하게 4개, 4개 하는 게 어떨까? 제가요. 아니요, 그냥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너야? 하나, 둘, 셋! 기분이 안 좋아! 아! 몰라! 그냥 내가 기분이 안 좋은다고 했지? 왜 조용히 안 좋은다고 했지? 왜 조용히 안 좋은다고 했지? 왜 조용히 안 좋은다고 했지? 뭐야? 내가... 에? 뭐야? 왜? 뭐야? 왜? 아! 나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아, 왜 조용히 안 좋은데? 까면이야? 왜 조용히 안 좋은데? 이걸로 만나봐도 보자. 나 껌도 못 샀어. 요새는 가게 몰랐어. 아니, 근데 이걸로도 질문이 할 수 있어. 그래! 언니들만 믿을게요. 전 열심히 껌 사먹을게요. 그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이스크림이잖아. 언니, 그럼 이렇게 골라요? 저는 껌 고를게요. 저희는 하산에서 7만 원이 나왔고요. 저희는 14만 원이 나왔고요. 14만 원. 그렇습니다. 3만 원만 주지?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카라야, 그것만 줘. 치러워요? 네. 나 500원 가져. 2천 원이야. 아니, 그거 2천 원이라고. 2천 원이라고. 2천 2백 원 가져다, 저 빼요. 2천 2백 원. 2천 2백 원. 2천 2백 원. 2천 2백 원. 샀다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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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 잡아요. 자, 먼저 홍보사자 도로에서 저희가 한 명들. 자, 6천 원을 통치하시고, 좋은 한 명을 드리자. 실어도 잘 하는데? 자, 오늘 나 3만 원. 1천 원. 1천 원. 1천 원. 1천 원. 1천 원. 1천 원. 영광이거든요. 아이스크림이니까 일단 3만 원은 refugees. 동전이 잘 subconsciously 나오죠. 정말로 굉장히 좋은 아사이 고추를 2,000원씩 가져가세요. 오케이. 김치. 김치? 김치? 계란, 사실 계란 때문에.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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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저트! 포도! 에피타이저 대랑 하나를 골랐어요! 골랐습니다! 저희 다 골랐기 때문에 멤버들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맛을 물어보고 올까요? 아 좋아요 쿠키 앤 크림 아니면 그냥 무난한 바닐라 이런 거 뭐가 좋을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거 나중에 5위반월까지 5장만 드려요 만 원이 하나? 아무것도 했잖아요 오! 빵! 땅이요 땅이에요? 애들이 만 원을 준다고 했으니까 자, 두곡사 청포도 들어왔죠? 오늘 청포도 한 대개 오늘 1만 2천 8백원짜리를 8,980원씩 가져가시고 자, 오늘 단독의 복숭아 다섯 개씩 계세요. 자, 오늘 단독의 복숭아 아시죠? 굉장히 아삭아삭하고 방도가 굉장히 좋아요. 자, 오늘 다섯 개씩. 핫케이크 믹스. 어디 있을까요? 우와, 여기 살고 싶다. 이게 양이 엄청 많습니다, 이건. 자, 후무소 왕자 두 번. 뭐야, 왕자 두 번. 저기서. 자, 오늘 슈퍼 황교회 때 사회요. 왔다. 자, 오늘 슈퍼 10프로 짜리를 1억 원짜리 때문에 자, 오늘 햄깍다 있어요, 고객님. 자, 수박 굉장히 좋습니다. 자, 3만 4천 4백 원짜리는 자, 프리미엄 수박인데요. 이런 데서. 자, 오늘 쉬었고. 자, 국내에서는 애플 정보도 자, 지금 오시면 한국에 만 원씩 가져가세요. 자, 오늘 장마다 들어가 보시고. 자, 오늘 야식 카드 한 번 다시 만나요. 승인 하나. 아이고, 팬케이크 시럽. 팬케이크. 됐어. 좋았어. 미션 떡볶이요. 에에에에. 에에에. 아, 딸기. 딸기. 근데 돈이 될까? 그러니까요. 일단 이런만 살까요? 이거만 살까요? 오케이. 자, 오늘. 1950년만에 에에에 의충하네. 자, 천사 멕추가 하야. 자, 천사 멕추가 좀 한 걸로 해서요. 자, 오늘 일곱 해라. 닷 перев moved. 자, biasون. 자, 조골 sufficient means. 자, 조골 완성. 자, 좋은 건 해도 되있네요. 뭐야. 너무 충분한데. 말해 나왔는데. 오케이. 일단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오케이. 그리고 더 만들까요, 하나 더? 브리西 공기. 스피를 스탬 말고 까는 거로 바꿨어? 하나씩 재료를 더 만들어줄 수 있을까? 네! 꼭 오셨나요? 1,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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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장 봐온 걸로 어떤 요리를 펼칠지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켜봐주세요! 우리가 또 어떤 팀인지 이름이랑 요리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우리가 여기 앞에 있는 칠판에다가 이름이랑 이제 뭘 할지 정해봅시다! 정해봅시다! 코스 요리로 대결을 펼칠 건데 애피타이저, 메인 메뉴, 디저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대결을 할 겁니다! 네! 일단 팀명부터 정해볼까요? 네! 팀명 좋아할까요? 우리? 뭐 할까요? 우리는 우리는 게임! 디주얼팀? 뱅킹 감독이 어딜가나 디주얼팀인데 도대체 디주얼팀 콩당콩당 어때? 콩당콩당? 크고, 작고, 크고, 작고 작고, 작고 작고, 작고 작고, 작고 작고, 작고 콩당콩 디저트 뭐야? 아이스크림 콩당 아이스크림 오케이 콩당 아이스크림 콩당콩 콩당콩 딱 좋다 밑에? 밑에 가? 네 네 여기 이거 있어 내가 힘이 없는 줄 알았어 아니 아니 똑같아 됐나요? 네 네 그러면 저희 팀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이름은 짠 얼굴 맛집 딱 봐도 아시겠죠? 저도 왜 이걸로 했는지 얼굴과 맛이 뛰어나다 얼굴 맛집 얼굴 맛집 그리고요 어 저희의 메뉴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에피타이저는 과일을 나갈 예정이고요 메인으로는 김치볶음밥과 된장찌개가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무시할 수 없는 조합이죠? 초크초크초 디저트는 호떡과 아이스크림이 나갈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에피타이저 뭐라고요? 과일 들으세요 들으세요 과일과 집중력이 안좋으셔서 요리할 땐 집중을 해야되요 여러분 저희 팀 이름은 퐁당퐁당당입니다 이거 한번 보여줄까요? 퐁당 퐁당 퐁당당입니다 퐁당당입니다 퐁당당 귀엽다 그리고요 저희의 에피타이저는 까나페입니다 까나페이고요 메인 메뉴는 메인 메뉴는 무스비와 미역국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디저트는 팬케이크 무스비가 뭐죠? 무스비요? 무스비요? 너무나 이렇게 이것도 한 무스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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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아 네 1시간 정도 요리를 할 수 있고요 한번 멋있게 요리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저희는 가자 화이팅